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반지하 일가족 사망사건 또 자립준비청년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사건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는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한주 부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 중인 임한주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LH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상향사업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이러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지침 재정 시에는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만 해당이 됐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0년 7월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 거주자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로 비주택가구를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주택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지만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수가 약 46만 3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국토부, 지자체, 그 밖의 다양한 사회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고보조금 지원 및 거버넌스 관리, 각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 발굴, LH는 주택공급 및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운영을 담당하고요. 이 밖의 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사회공원 기금을 조성하여 이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자를 위한 지원 센터도 있을까요? 현재 전국 62개소에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수요 발굴과 상담, 이주신청 뿐만 아니라 이주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정착지원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약 5,500가구, 2021년 약 6,000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는 약 7,000가구, 내년에는 1만 호까지 이주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수도권에 폭우가 내려서 정부에서 반지하를 비롯해서 재해 취약주택, 주거 복지망 강화 대책 발표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반지하 거주지에 대한 맞춤형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LH는 매입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5년부터 매입 대상에서 반지하 주택을 제외하였고 2020년부터는 공급도 중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계약자 약 1,800사대가 거주 중인데요. 임대료 완화와 이사비 지원을 통해 형 거주지 인근 지상주택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침수 감지기, 창문형 차수판, 우수 유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배수 펌프, 역류 방지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침수를 방지하고 피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준비한 대책들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2021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약 5만 4천 건에 이르지만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는 약 98곳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설치 기준에 따르면 전용 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방 4개, 화장실 2개 규모의 남녀 분리형 주택형 숙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매입임대 주택 2개를 활용한 연접형 쉼터 설치로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쉼터 주택을 공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립준비 청년들의 비극적 선택, 이것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이것도 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년 2천 명 이상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자립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LH는 2021년 보호종류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 쉼터 퇴소자까지 포함하여 약 1,52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였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립지원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LH서울본부에서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자립준비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 등을 추진 중이고요. 부산울산본부에서는 부산시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주거, 진로, 교육, 문화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소년 꿈 더하기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협약대학교 및 가구회사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에게 인테리어 개선과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서대문구에 자립준비 청년 지원주택을 제공해 금년 내 입주 예정입니다. 4세대 주택 16호를 매입하여 1층은 커뮤니티 시설, 2층에서 5층은 전세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주거시설로 제공되는데요. 물리적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비와 정착금 지원, 금융교육, 심리상담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정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주택들도 있습니까? 최근에는 특정 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임대 운영 및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의 테마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안암생활이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도심 내 초과 공급된 관광호텔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하여서 대학생과 청년 창업인, 창작가 등에게 공급한 임대주택입니다. 지하에 공유 주방, 공유 라운지, 코워킹 스페이스, 공용 세탁실을 설치하고 1층에 카페와 창업 실험 가게, 2층에서 10층에는 122호의 원룸형 주거공간이 있습니다.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주택을 제공하신다면 또 다른 주거 불안 계층인 고령자를 위한 주택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령자를 위한 테마형 주택 공급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시 도봉구에 공급한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해심당을 소개 드릴까 합니다. 기존 주택 철거 후 고령자 특성에 맞는 무장해 맞춤형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총 21호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택 설계와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각종 주거 편의시설과 건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거취약 국가유공자를 위해 국가 보훈처 및 서울 강동구와 연계하여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인 보은보금자리 강동을 공급하여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안산시 상록구에는 안산고잔 1단지 고향마을에 총 489가구의 사할린 귀국동포가 거주종이고요. 분만 취약지역 거주 산모들을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는 약 6호 규모의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해를 2018년부터 시범공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다다름 하우스도 연내 입주 예정입니다. 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사업 방향이랄까요? 그리고 가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에 있어서도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맞춤형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LH는 정부, 지자체는 물론 민간기업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만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